음악 이번에 강연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학교에 와서 지금까지 교수를 재직 중이니까 15년에서 20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사이언스 쪽만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새로운 관점에서 강연을 하려고 하다 보니 무엇부터 얘기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지난 주말 주일에 거의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를 한 번씩 이렇게 딱 되돌려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참으로 좋았던 시간이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연구하는 분야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여기 나노메디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연구 분야를 하게 되기까지 제가 어릴 때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소개됐습니다 먼저 그러면 제가 무슨 연구를 하는지 먼저 간단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저는 공학자이긴 하지만 공학 중에서도 바이오에 가까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연구 분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양한 이런 난치성 질환들 여기 리스트된 난치성 질환들에 대해서 치료제 또는 진단제로 사용할 수 있는 나노 사이즈의 어떤 의약품을 만드는 것인데 이 나노 사이즈의 의약품은 기존에 있는 약품과 어떤 머트리얼을 접목시켜서 어떤 나노 테크놀지가 접목되어진 형태의 이런 나노 사이즈의 접합체 또는 파티클을 이용해서 다양한 이런 질환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항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이러한 기술에 기반해가지고 다양한 의약품들이 실제로 상용화돼서 임상에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부 전공이 고분자 전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고분자학과를 나왔는데 이 고분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바이오로 연결되는지 좀 많이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때 고분자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화학 선생님을 제가 좋아했는데 화학 선생님께서 이제 앞으로 고분자 쪽 분야가 너무 좋아질 거니까 여기를 강력하게 추천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실은 택하게 됐었고요 실제로 와서 이제 고분자를 공부하다 보니 예전에는 고분자 하면 그냥 단순히 플라스틱으로만 사람들이 연결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고분자가 단순히 플라스틱을 넘어서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도 고분자고 여러 가지 응용 분야에 활용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학부 때 참 재밌게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고분자학과 그때 제가 2기인데요 생긴 지 2년째 됐었죠 초창기에 이제 여기 지금 계신데 여기 이두성 교수님하고 김태호 교수님하고 김진환 교수 세 분이서 만드셨고 처음 만들어진 과다 보니까 이 세 분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전공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너무 좀 재미를 많이 느꼈고 단순히 그냥 이제 공부하고 바로 취업하기보다는 좀 깊게 좀 공부해보자 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저희 전공 학생들도 이제 불과 30명밖에 안 돼서 매우 가족처럼 지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이제 졸업할 때쯤 돼서 아 그러면 이제 무슨 쪽에 공부를 더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 고분자가 이제 다양한 부야냐에 응용이 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바이오 쪽에도 이제 응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분야가 이제 매우 촉망받은 분야로 이제 부각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어떤 교수님께서 이 분야를 잘하시나 하는지 고민을 제가 이제 여러 군데 찾아보다가 그때 이제 당시에 광주과학기술원의 배유한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좀 언론에도 좀 나오셨고 되게 생체 의료용 고분자 쪽에 잘하시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번 지원을 해봤는데 운이 좋게도 이제 광주과학기원에 입학이 허락이 돼서 가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인터뷰할 때까지만 해도 그 광주과학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으니까 몰랐는데 이제 합격을 하고 입학식을 위해서 이제 광주에 내려갔죠 그런데 이제 광주가 사실은 제가 연구가 전혀 없어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 그 친구 따라서 같이 관광을 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내려갔는데 딱 내려서 버스를 탔는데 한 30분을 시골길을 따라서 들어가더니 내렸더니 이제 그 교문이라고 있는데 딱 내려서 보니까 이제 이런 광경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당시에 그 사진이 제가 그 졸업 앨범 보니까 이렇게 정말로 있더라고요 저희 졸업 앨범에 제가 이제 이런 곳에서 처음에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됐던 거죠 광주과학기원이 이때 93년도에 설립이 됐고 95년도에 일기를 받았고 제가 2기입니다 96년도에 이제 제가 입학을 했는데요 아직도 건물이 계속 들어서고 있었고 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를 주변으로 해서 그냥 광활한 벌판이 펼쳐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딱 여기 딱 떨어졌더니 이제 나갈 길이 막막한 거죠 이제 나가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숙사였고 여기가 이제 신소재과고 여기가 이제 학생회관이었는데 제 일생생활이 이제 일어나서 밥 먹고 신소재과학과 갔다가 밥 먹고 갔다가 밥 먹고 왔다가 여기 왔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일주일 1년 동안 이렇게 사니까 진짜 너무 좀 힘들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할 수 있는 게 공부하고 연구밖에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제 동기들하고 이제 앞에 선후배들 보면 대부분 다 지금 매우 이렇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성공한 분들이 많거든요 이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커다란 보약이 돼서 이 날이 오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그때 이제 처음에 이 광주역의 심볼도 보시면 KGIST라고 되어 있잖아요 밑에 보면 이게 지금 현재 광주학교 소리입니다 건물도 한 3배 가까이 늘어났고 커다란 또 도시 중간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요 KGIST는 그때 당시에 이제 광주의 영문명이 K로 시작했거든요 KWAG 그래서 광주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G로 바뀌었죠 광주 그래서 여기에 심벌도 바뀌고 이렇게 좀 많이 이뻐진 겁니다 옆에 있는 게 제가 처음 썼던 논문을 여기다 붙여놨었는데요 이제 배양 교수님을 뵙고 무슨 연구를 할까 상의를 드렸었는데 이런저런 연구가 있는데 무엇을 하고 싶니 해서 제가 택해서 하게 된 연구 중에 하나였고 제가 이제 석박사 과정을 통해서 쭉 했던 연구가 이제 이 공통적인 폴리유레세인이라고 하는데 폴리유레탄이 이제 우리 몸에 의료용으로 사용되어지는 대표적인 소재 중에 하나고요 예를 들면 인공심장, 인공혈관, 카테타 등등 여러 가지 의료용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이 폴리유레탄이 이제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의외로 또 많은 부작용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혈전을 유발시켜가지고 이제 부작용을 초래한다든가 박테랄 임팩션과도 관련이 있고 분해에서 또 여러 가지 또 돼서 나온 산물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연구를 했고 그래서 제가 96년도에 입학해서 이제 3년 뒤에 이제 첫 논문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도 나쁜 논문은 아닙니다 바이오머트리얼이 그래도 생체제 쪽에서는 제일 좋은 논문 중에 하나인데 그 논문에 이제 제가 실험한 결과가 이제 이렇게 제 첫 제1조자로 이렇게 딱 실렸을 때 그때 참 깊은 감동을 느꼈고 아 연구가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지금 됨는 거구나 내가 연구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모티베이션이 돼서 더더욱 열심히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계신 분이 제 지도 교수님이신 배유한 교수님이시고 오른쪽에 계신 분은 이제 변형루 교수님이신데요 여기가 이제 제가 있었던 신소재공학과입니다 신소재공학과고 총 9층인데 그중에 여기 8층에 이제 저희 실험실이 있었습니다 왼쪽이 이제 배유한 교수님 실험실이었고 오른쪽이 이제 변형루 교수님 실험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형루 교수님과 배유한 교수님은 학부 때부터 선후배 사이고요 박사 가정도 선후배 사이고 전공 분야도 매우 유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 실험실이 이제 서로 이렇게 뭐 같이 이렇게 연구의 관계에 있어서 협력도 했지만 뭐 보이지 않는 어떤 선후의 경쟁 뭐 이런 뭐 좀 보이지 않는 그런 경쟁 관계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제가 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새로 생긴 기관이다 보니까 장비가 이렇게 충분치 않아서 여기저기 파견 근무를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박사 가정 때 키스트의 의구환경국센터에 가서 주로 이제 필요한 연구들을 이제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이제 제가 가가지고 연구를 열심히 했는데 한 일주일에 걸쳐가지고 열심히 실험한 게 이제 결과가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매우 실망해가지고 이제 같이 일했던 친구들하고 밖에서 이제 커피 한 잔 하면서 이제 좀 농담 따먹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딱 왔는데 들리는 소리가 이제 어 자넨가? 나 배유안이네 이러시는 거예요 배유안 저희 지도교수님 성함이 이제 배자 유자 한자시거든요 갑자기 배유안이라고 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거의 학교 입학해서 5년 동안 한 번도 배 교수님이 저 핸드폰에 전화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뜸 이게 이제 아 이거 그때 이제 뭐 엽실엄실에서 그런 장난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장난이구나 해서 야 니가 배유안이면 나는 변형료다 왜 전화했냐? 그래서 또 나 배유안이라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래 나도 변형료라니까 그래 뭐 어쩌라고 근데 갑자기 이제 저쪽에서 좀 매우 당황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느낌이 좀 이상하다 했는데 잠시 뒤에 이제 한숨소리가 나오는데 그 한숨소리는 우리 교수님만의 어떤 고유한 억양으로 나오거든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래서 직감적으로 느꼈죠 그래서 식은땀이 쭉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때가 이제 제 졸업의 최대 위기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여기 제가 이제 있고 옆에 이 분이 이제 최수영 박사님이신데 같이 이제 연구를 이제 열심히 했었습니다 학부 선배 교회에서 제가 잘 따라다녔었고요 근데 이제 학부 선배지만 대학은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미국에 유타를 가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왔다 갔다 해서 미국 가서 이제 실험을 하셨는데 처음에 미국 갈 때 그 갖춰야 되는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운전을 꼭 해야 되거든요 미국은 운전면허증을 따라 간 거죠 운전면허증을 따라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있었는데 그 옆에 이제 어떤 아주머니께서 너무 이렇게 잘 운전 경험이 없으시니까 이제 부실한 것 같아가지고 이분이 또 그런 것도 못 참거든요 열심히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그 이제 아주머니께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어디 그 저기 여자친구 한번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어디 어떻게 만날 생각이 있는가 그랬더니 이분은 이제 이미 결혼할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을 추천을 합니다 근데 이제 딱 보더니 아 좀 나이도 많고 조금 더 좀 어리고 싱싱한 남자 없어?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실험실에 다시 돌아와서 뜬금없이 저한테 소개팅 안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따가 뭐 잘 모르겠는데 야 선배가 나가라면 나가 그래서 그냥 자위반 타위반으로 나갔는데 그때 만났던 분이 이제 여기 앞에 집사람으로 앉아있고 장모님도 여기 같이 와서 계십니다 그렇게 이제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디지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이제 서울에 있는 키스트의 의광연구센터에 와서 포스닥을 하게 됩니다 포스닥 기간에는 권희찬 박사님 지도 아래서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막 뜨기 시작했던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몰리큘라 이미지 우리가 우리 몸에 분자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분자 수준에서 이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부각되어 주고 있는데 그러한 그 진단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미징 모덜러티에 적용 가능한 이미징 에이전트가 필요했는데 그런 이미징 에이전트들에 대한 이제 연구가 막 시작되고 있었고 그쪽 분야에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고 잘 아신 분 중에 하나가 이제 권희찬 박사님이신데 그때 이제 시작할 때 저도 같이 우연히 하게 돼서 이제 이제 그쪽 분야에 대해서 새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고요 이때 이제 같이 이랬던 동료들이고 이건 그때 당시 사진은 아닌데 이 사진을 왜 올렸냐면 이 그때 포스닥이다 보니까 이제 또 열정도 있고 해서 열심히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월화수목 금금금 말 그대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이 권 박사님이 또 이제 연구도 열심히 하셨지만 음주 가문에 또 매우 능하신 분이고 매우 좋아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낮에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이제 가만히 계시다가 한 저녁 7시쯤 8시쯤 되면 이제 똑똑하고 해서 이제 이러시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네다섯 번 이상은 이제 밤에 이제 이렇게 또 한 잔 하고 근데 꼭 아침 9시쯤에 나오세요 그럼 또 저희도 이제 열심히 나오는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 그 술을 거의 못 먹었거든요 한 뭐 한 뭐 치사량이 한 소주 반 병 정도 그랬었는데 여기 키스트에 와서 한 한 달 안에 소주 두 병으로 딱 들고 갑자기 애주가가 됐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저한테 이제 몸에 남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참 권 박사님께 많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 박사님 실험실을 졸업한 그 포스닥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루틴하게 그냥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퍼듀 대학교의 박기란 교수님 방으로 다들 이제 어디셔널리 포스닥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당연히 그냥 그 순서에 맞춰서 가게 됐고 이제 박기란 교수님 워낙 또 권 박사님하고 사이도 좋으시고 친하시고 또 권 박사님 방에 출신들이 워낙에 미국 가서도 잘하시니까 꼭 좀 보내달라고 해서 저도 가게 됐었고요 이분은 약물 전달 분야에서 이제 세계적인 대가이시기도 하고 또 가장 또 제가 만났던 분 중에 좀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실용화에 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단지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연구가 실제로 사람한테 쓰일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신념이 있으셔가지고 항상 실용화를 어떻게 할까의 관점에서 연구도 하셨고 물론 그 연구도 좋은 어떤 논문에 많이 발표를 하셨고 직접 또 회사도 만드셔가지고 몇몇 프로덕트는 실제 생산이 돼서 월마트에서도 이제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정도로 이제 회사를 또 키우시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퍼듀 가서는 이런 약물 전달 쪽에 이제 연구를 하게 됐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또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단백질 의약품 단백질 의약품을 이제 치료제로 이제 쓰려고 하다 보니 이 단백질 의약품의 가장 큰 문제 쪽에 하나가 이제 바이올라지컬 할프라이프라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이제 유효성을 나타내는 시간이 매우 짧은 거예요 근데 단백질은 이게 주사로 밖에 못 맞거든요 주사를 계속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이게 쓰임새가 이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약효를 유지시켜 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연구가 많이 됐었고 그걸 극복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고분자를 가지고 생분해성 고분자를 가지고 많은 연구를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전통적인 방법을 만들게 되면 이 파란색이 이제 단백질 의약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단백질 의약품이 이 동그란 생분해성 고분자 안에 갇혀 있다가 천천히 방출돼서 나오는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몸에 한 번만 인젝션 하면 오랫동안 약효가 유지되게 이런 목적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냥 넣자마자 한 번에 싹 방출되고 더 이상 안 나오는 이게 왜냐하면 이제 고분자하고 단백질하고 인터랙션 하면서 단백질이 이제 구조가 망가져 가지고 약효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이렇게 이제 리니어하게 방출되는 걸 저희가 이제 만들려고 시도했고 실제로 이제 구현이 되는 것까지는 확인했는데 스케일업이 이제 좀 문제가 돼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개발한 건 논문 정도 나오는 수준에서 좀 멈추게 됐고 그게 좀 약간 아쉬운 면이었습니다 박기란 교수님은 또 좀 제가 기억난 것 중에 하나는 열심히 일만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된다 반드시 뭐 릴렉스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연구자들과 이게 뭐 좋은 릴레이션쉽을 유지하는 것을 되게 중요시 하셨고요 특히 이제 골프를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직접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라운딩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적극 장려를 하셨습니다 너희들끼리 라운딩을 하면서 좀 리프레쉬를 해야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자주 이렇게 뭐 나가서 교수님께도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골프를 하면 똑같은 돈을 내는데 왜 사람들이 적게 치려고 노력하는지 모르겠다고 많이 치고 오래요 그래서 거의 뭐 농부심정으로 열심히 이제 치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2005년도에 이제 학교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2000년도에 이제 딱 들어왔을 때 이제 나만의 뭔가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한참 했었습니다 연구환경도 그렇게 좀 뭔가 좀 부족해가지고 당장 뭘 할 수 있는 건 없었지만 그래도 길게 봤을 때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때부터 조금 조금 시작하게 된 게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나노메디슨이라고 하는 필드를 이제 했던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조금 더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분은 사실 이제 나노메디슨에 어떤 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이분으로 인해서 이제 나노메디슨이 결국은 이제 나중에 번성을 하게 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다 포크만 교수님이신 하버드 메디칼 스쿨에 계신 이분이 이제 1961년도에 미 해군 메디칼 센터에 이제 2년 동안 근무를 하셨습니다 이제 하버드 메디칼 스쿨을 졸업한 직후에 이제 그쪽으로 가신 건데 거기서 이제 리서치를 했었거든요 이제 임상위를 하신 게 아니고 리서치를 하다가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뭐였냐면 암 세포를 가지고 주위에다가 이제 인젝션을 했는데 그래서 암을 키웠는데 현명을 보다 보니 신기하게도 이 암 조직에 이제 혈관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근데 더 깊이 연구할 시간은 없었고 이제 그때 이제 자치 이직을 해서 외과의사로서 이제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60년대 후반에 이제 하버드 메디칼 스쿨에 이제 교수가 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해군의 그 메디칼 센터에 1960년도 초에 했던 실험을 기억해내고는 이거를 좀 더 깊게 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토끼 눈인데요 토끼 눈에 이쪽에 각막 쪽에 하고 이쪽에 홍채 쪽에 홍채 쪽인데 여기에다가 각각 각각 이제 암세포를 이렇게 인젝션 합니다 그리고 암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는 거죠 봤더니 여기 홍채 여기 각막 쪽은 암이 안 자라요 근데 홍채 쪽은 암이 엄청나게 해서 빨리 자라요 그리고 이제 이걸 좀 잘 확대해서 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혈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 이분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일단 암이 자라려면 혈관이 필요하거나 즉 혈관은 결국은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액이 움직이는 통로잖아요 그죠? 그 혈액의 기본적인 기능이 우리 몸에 있는 세포한테 영양분과 산소를 전달해주는 역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암세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라야 되다 보니까 매우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필요한 것이죠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혈관을 많이 생성시키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이분이 예측을 하셨고 결국은 아 그럼 암이 이렇게 자라는 데 있어서 혈관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암이 자랄 때는 또 새로운 혈관이 많이 만들어진다 이런 것을 이제 발견을 하셨고 그때 이제 그 이런 현상을 명명을 하게 됩니다 엔지오 제니시스 엔지오가 이제 혈관이고 제니시스가 이제 만들어진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신생혈관이 형성되는 과정을 엔지오 제니시라고 하는데 이런 키워드를 이제 이분이 직접 만들어내셨고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연구를 이제 진행했던 것이 그럼 엔지오 제니시스와 관련되어진 어떤 인자들을 암세포가 막 뿜어낼 텐데 그게 무엇일까 그 다음에 아 그러면 이 엔지오 제니시를 신생혈관이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를 하면 혈관이 없어지니까 산소하고 영양분을 차단시키면 암세포가 죽지 않을까 그래서 신생혈관을 촉진시키는 것과 신생혈관을 억제시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고요 이때 이 논문을 계기로 실제로 이제 지금 현재 임상에 많이 쓰이고 있는 성장인들 BFGF, BEGF 같은 것들이 이제 개발되는 그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암을 죽이는 여러 가지 전략 중에 하나가 이 엔지오 제니시를 억제하는 건데요 이 엔지오 제니시스 인히뉴터와 관련돼서 이분이 이제 많은 연구 성과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다양한 어프로치로 이제 그 인히뉴터를 찾아내는데 그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동영상에서 이제 캡처한 건데 요게 이제 연골 카틸리지 쪽으로 무릎에 있는 연골을 뽑아내 가지고 연골을 갈아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엔지오 제니시스 인히뉴터를 찾았어요 왜냐? 우리 몸은 사실 곳곳이 다 혈관으로 다 연결돼 가지고 영양 세포들이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거든요 근데 혈관이 없는 몇몇 부위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연골입니다 그러니까 연골에 분명히 이런 신생 혈관을 억제시키는 혈관이 어떤 침범하는 걸 억제시키는 성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 하에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된 그런 어떤 가정을 가지고 이제 찾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어떤 뭐 연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발굴해 주셨었고요 이때 이제 이 일을 하셨던 분 중에 하나가 이게 여기 보이는 이 로보트 랭거 교수님인데 지금 현재 이제 MIT의 학원과 교수이시기도 하면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의 나노메디슨에 현존하는 최고의 석학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엔지오 제니시스에서 시작해 가지고 이분이 여기서 포싹을 하면서 이제 배운 걸 기반으로 해서 연구가 계속 확장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또 나노메디슨 관련해서 또 이제 그 또 꼭 설명드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구마모토 대학의 히로시 마에다 교수님인데요 이분은 이제 프로틴 계열의 펩타이드 계열의 항암제를 이제 개발하고 계셨는데 우연히도 이분이 이 펩타이드 이게 분자량이 좀 크진 않아요 몇 백 몇 천 정도의 저분자량의 물질을 고분자 매우 큰 거에다 이렇게 딱 붙였더니 우연히도 이제 아 그렇게 붙였더니 여기 이제 암인데 그냥 안 붙이는 저분자 물질은 암 조직에 잘 안 가는데 정맥주사를 인젝션 한 다음에 봤더니 고분자로 했더니 이렇게 잘 가는 걸로 확인을 해요 우연히 발견하게 되고 아 그럼 이게 정말 분자량 차이인가 해서 알부민 이미노글로빌린 여러 가지 단백질들 고분자 물질들을 다 이제 어떤 그 형광물질을 레이블링을 해가지고 정맥주사를 해봤더니 다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 그러면 이게 고분자로 하면 뭔가 좀 이게 이런 신생혈관을 수반하는 암과 같은 조직에 잘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나중에 이분이 이제 증명하신 게 어 이렇게 신생혈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잘 생각해보면 원래 없던 혈관이 갑자기 만들어진 거잖아요 부실하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정상혈관은 혈관을 이루고 있는 혈관 내피세포가 이렇게 촘촘 연결돼서 분자량의 큰 물질 내지는 나노입자 이런 것들이 절대로 밖으로 함부로 못 나갑니다 그래서 정상혈관은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암 조직에 있는 신생혈관들은 이제 마구 부실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라지 몰리큘들 또는 파티클들이 어큐멜레이션이 잘 될 수 있다 그리고 한 번만 축적되면 또 잘 빠져나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분이 증명을 하게 되고 그거를 EPR 이펙트라고 명명합니다 인헨스트 퍼미에이션 잘 투과하고 투과한다면 머뭇는다 이 EPR 이펙트를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이 나노메디슨 필드가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확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엔지오제니스와 관련된 게 지금 암만 암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또 염증성 질환들이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다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일부 또 문제점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돼서 많은 연구가 됐고 이미 수십 개 이제 이런 그 고분자와 약물이 접합된 형태 내지는 나노 파티클 형태의 의약품들이 지금 출시가 돼서 활발히 응용이 되어지고 있고 여전히 또 임상이 많이 진입돼 있고 이와 관련해서도 가장 최근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는 그 예로는 이제 코비나인틴 백신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그 백신 하면은 바이러스에 있는 프로틴을 이제 가지고 이제 백신을 만드는 게 가장 일반적이었고 그게 가장 전통적인 방법인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급하게 만들어야 되다 보니 그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신기술이 등장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메신저 RNA를 나노 파티클에 딜리버리 해가지고 프로틴을 익스프레시 시키는 기술이었고 코비나인틴이 아니었으면 사실은 이런 기술이 가만히 묻혀 있었을 텐데 이게 이제 진짜 급하다 보니까 진짜 이런 기술이 나타나게 된 것이고 아까 이분 기억나시죠? 이분 그 주다 포크만 박사님 연구실에서 포스타가 하셨다는 그 로봇을 안고 교수님 이분이 바로 이 코비나인틴 백신의 어떤 대표적인 그 회사 중의 하나 모더나죠 모더나의 창업자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학문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성공을 이루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이제 제 자리에 들어와서 제가 연구하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이제 이런 파티클 컨주에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좀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이제 공부를 좀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여러 가지 사례 중에 오늘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엑소조미라고 하는 건데요 엑소조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정말 많죠 근데 그 모든 세포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분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엑소조미라고 하는 건데 엑소조미는 세포가 분비하는 나노입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포가 이제 뭔가 셀 투 셀 세포끼리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을 때 뱉는 게 엑소조미인데 그 엑소조미는 이제 사이즈로 따지면 한 50나노에서 한 150나노 정도 되고요 이 엑소조미는 세포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그 엑소조미를 분비한 세포하고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제 최근에 과학계에서 많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치료적인 어떤 관점에서 가능성 있는 세포에서 얻은 엑소조미는 역시 치료제를 응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엑소조미는 또 결정적인 장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세포를 가지고 치료제를 쓰게 되면 남의 세포를 우리 몸에 넣는 게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알로제닉하게 쓴다고 하는 것인데 내 몸에서 뽑아가지고 내 몸에 넣는 건 아무 문제 없는데 내 몸에서 뽑은 걸 다른 사람에 넣으면 엄청난 면역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포는 또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무슨 행동을 추가적으로 할지도 예측이 안 되고 대량 생산이 어렵습니다 근데 엑소조미는 한번 얻어지면 더 이상 기능의 변화가 없죠 재연성이 높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운송도 편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알로제닉하게 가능합니다 엑소조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그 뭐야 면역 거부 반응이 없어요 우리 몸에 엑소조미가 제일 많은 기관 중에 하나가 블러드거든요 블러드 근데 여러분 그 뭐지 헌혈해가지고 엑소조미 때문에 부작용이 생겼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그만큼 엑소조미는 그런 어떤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면 덴드리틱스에서 나온 거는 수지상 세포에서 나온 거는 면역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줄기 세포에서 나오는 것은 또 줄기 세포의 기능을 대변하고 있으니까 줄기 세포의 어떤 치료제를 대신할 수 있겠죠 여기 예를 들면 이제 얘가 하나인데 카티라고 해서 예전에는 혈액암이 치료가 안 되는 난치성암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90%까지 완치가 된다고 하거든요 이 카티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카티는 이제 암세포를 죽이는 T림프구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암세포를 타겟팅 할 수 있는 칼을 달아가지고 이제 우리 몸에 인젝션 해가지고 이제 암세포를 치료하는 방법인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카티는 혈액암에만 잘 듣고 우리 몸에 있는 대부분의 고용화면은 전혀 안 들어요 고용화면 안 듣고 그냥 혈액암에만 듣거든요 왜? 이게 사이즈가 한 10마이크로 정도 되는데 10마이크로 정도의 커다란 세포가 암조직 깊숙이 뚫고 들어가서 암세포를 죽일 수 없는 거죠 사이즈 이슈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세포는 액수조물 분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시도하고 있는 게 이 카가 이제 액수조물 분비하는데 이 액수조물이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대량 생산도 되고 딥 페너트레이션이 됩니다 깊숙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음 차세대 의약품으로 부각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고 한편 그 뭐 이렇게 뭐 좋은 어떤 치료제에서의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분비하는 것이 치료제라고 한다면 나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세포가 분비하는 액수조물 또 우리 몸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암세포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액수조물 분비하는 것을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암세포에서 나오는 액수조물은 암이 잘 성장하는 것을 도와주고요 암이 전이하는 것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이제 암세포가 생기면 면역세포가 이제 막 화가 나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 화가 난 면역세포들을 또 억제를 시키는 그러니까 암이 잘 자라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캔서 액수조물이거든요 그래서 뭐 암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전략 중에 하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캔서 액수조물을 잘 제어를 할 수 있으면 또 엄청난 또 치료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고 저희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런저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치료적인 포텐셜을 갖고 있는 이 액수조물은 어떻게 하면 치료 효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최적화된 위치에 시간과 공간적인 관점에서 전달을 시킬 수 있는가 이게 약물 전달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기술이면서도 이제 이런 나노사제 의약품이 꼭 필요한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 나쁜 액수조물 아까 얘기했던 캔서 액수조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얘네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해서 더 이상 이제 병이 진전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또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뭐 저희 실험실에서 했던 연구 중에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를 갖고 왔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건 줄기세포 액수조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포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액수조물 그대로 인젝션하게 되면 정맥 추사를 하게 되면 다 이제 간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 지점을 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표면을 이제 적절히 잘 개질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거는 이제 캔서 모델인데 여기 동그랗게 된 부분이 이제 암이 이제 자란 부위고요 그래서 개질하기 전과 후에 액수조물 가지고 인젝션을 하게 되면 개질한 액수조물 선택적으로 잘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건 이제 관절염 모델입니다 관절염 모델 보시면은 개질하기 전과 후에 어떤 액수조물을 보면 이렇게 염증이 있는 관절 부위에 이 개질된 것이 잘 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와 같이 이제 어떤 좋은 기능을 갖고 있는 놈들은 어떻게 하면 그 기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었을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치료용들도 훨씬 더 좋게 만들 수 있고 하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연구를 했었고 최근에는 또 이제 캔서 액수조물을 또 제어하는 쪽에 또 연구를 또 이제 해서 성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요거는 이 자슈아 잭맨 교수라고 이제 저희 학교에 있는 외국인 교원이신데 2019년도에 제가 이제 저희 이제 학교 교내에서 이제 하는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워크샵이 사실은 뭐 매우 심각한 뭘 누누이 한다기보다는 이제 한 학기 동안 고생했으니 가서 1박 2일 동안 좀 릴렉스 하면서 서로 격려해주는 자리를 위해서 이제 저희 학과 교수님들이 이제 하는 주기적인 행사 중에 하나인데 그때 이제 1시간 반 정도를 이동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차를 이제 셰어해 가지고 갔는데 이 자슈아 잭맨 교수를 이제 저보고 라이드를 해서 데려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바이오 하신다는 걸 안 했는데 2019년도에 부임을 했는데 저도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외국인이 탄다고 하니까 좀 약간 당황스럽긴 했는데 어쨌든 1시간 반 동안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무슨 사회적 이슈를 농담을 섞어가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을 정도는 안 돼서 그냥 1시간 반 내내 그냥 그 전공 공부만 열심히 했죠 전공 얘기만 계속 했죠 그래서 너는 뭐하니 나는 뭐하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 친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엑소존 같은 나노 사이즈의 파티클을 선택적으로 깨뜨릴 수 있는 기술을 잘 갖고 있대요 어 그래? 그거 있으면 우리 캔소 쪽에 적용하면 뭔가 임팩트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렇게 시작돼 가지고 저번 달에 이제 연구 성과가 이렇게 좋은데 또 발표가 되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전에 이제 그 박기남 교수님께서 터두의 박기남 교수님께서 너무 연구에만 집중하지 말고 좀 릴렉스 하면서 서로 이렇게 좀 격려해 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런 모임 속에서 이렇게 또 좋은 성과를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 그냥 그냥 다 노문만 쓰고 끝나기엔 좀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어 이제 자 그러면 이거 진짜 사람한테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됐고 여기 아까 같이 골프 칠려고 이제 퍼두에 있었던 분인데 이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조동 교수는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교 교수인데 제 광주가 기원 동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30년 지기 친구고요 공교롭게 또 이번에 할림원 정의원에 또 같이 또 선정이 돼서 지난달에 아마 같은 자리에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야가 서로 셋이 다 다른데 공통점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엑소줌이었고 이걸 가지고 한번 우리 한번 진짜 사람한테 써보자 라고 해서 이제 의기투합을 해서 2016년도에 회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타겟 질환은 뭐로 할까 이제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스템셀 엑소줌을 가지고 해보자 라고 해서 엑소스템텍 엑소좀 스템텍 테크놀로지에 이제 합쳐진 용어고 그 엑소스템 그 엑소좀에서 스템셀에서 엑소좀을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그리고 되게 시장가치가 높은 게 골관절염 쪽이거든요 그래서 첫 타겟은 골관절염을 하자 그래서 골관절염 쪽에 이제 연구와 또 아까 캔슬 엑소좀 우리가 잘 제어하면 또 암치료제가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캔슬 엑소좀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의 어떤 스몰 몰래큘러 드러블을 가지고 두 가지를 메인으로 해서 지금 지금 하나는 임상이 들어갔고 다른 하나는 임상 지금 직전이고 투자는 저희가 이제 시리즈 빅값에서 한 200억 정도 지금 받았고요 이게 실제로 사람한테 이제 가서 상용화 되려면 앞으로도 한 10년 정도는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이런 어떤 연구가 정말로 사람한테 수 있는 것까지 진행돼야지 비로소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오늘 그 강연 제목을 그 잔잔히 흐르는 큰 강첨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 사진에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강원도 양양의 남재천인데 제 고향이 강원도 양양이고요 이 남대천이 이제 제가 거의 상주하다시피 했던 어릴 때 제가 물을 좋아해 가지고 항상 뛰어놀던 곳이었는데 이렇게 큰 남대천이 만들어지기까지에는 작은 강이 모여서 만들어지고 그러한 작은 강은 또 작은 계열이 모여서 만들어지죠 이런 작은 계열과 작은 강이 모여서 만들어지니 큰 강은 잔잔히 흐르고요 우리가 이 강에 돌을 던지더라도 이 뭐 약간의 파동은 있을지언정 이 커다란 강은 꿋꿋이 조용히 자기 갈 길을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더 큰 커다란 바다와 만나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큰 강과 같은 것이 큰 강의 흐름이 저의 과거 그리고 저의 현재 그리고 저의 작은 희망하는 미래를 이제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강연 제목은 잔잔히 흐르는 큰 강처럼 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있기까지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드렸는데 정말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스승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동료 선후배 감사드리고 오늘 와주신 가족하고 우리 장모님 또 저기 작년 추석 때 또 남편분 여기셨어요 그리고 또 알차이머 진단까지 받으셔서 심신이 매우 불편하신데 아픈 몸을 이끌고 또 오늘 꼭 오시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까지 이렇게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기까지 묵묵히 제가 하는 지도를 잘 따라주면서 열심히 연구 성과를 내준 대학원생들에게 무엇보다도 제일 큰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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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